우주의 먼지, 인간의 비밀을 찾아가다. 지구의 끝, 먼지책방. 동물농장 제1장 메인어우 농장의 존스 씨는 그날 밤 닭장문을 잠그긴 했지만 너무 취한 바람에 닭들이 드나드는 조그마한 구멍 막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다. 그가 든 랜턴에서 나오는 원형의 불빛은 좌우로 춤추듯 흔들렸고 그는 휘청거리는 몸을 이끌고 마당을 가로질러 본체로 갔다. 그는 장화를 발로 차서 뒷문에 벗어놓은 뒤 부엌에 놓인 맥주통에서 마지막으로 한 잔을 따라 들이키고 침대로 갔다. 존스 부인은 이미 그곳에서 코까지 골며 자고 있었다. 침실의 불이 꺼지자마자 농장 건물들에서는 동물들이 바삐 몰려가는 소리와 날개를 파닥이는 소리가 났다. 낮에 돌았던 말로는 돼지 품평의 미들 화이트 부문에 입상한 늙은 메이저가 전달밤 기이한 꿈을 꾸었기에 다른 동물들에게도 그 얘기를 전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존스 씨가 고라 떨어져서 안전한 상태가 되면 큰 헛간에 모두 모이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다. 늙은 메이저는 농장에서 무척 존경받고 있었으므로 모든 동물은 그가 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잠을 한 시간 정도 덜 자는 것쯤은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했다. 큰 헛간 한쪽에는 일종의 높은 연단이 있었는데 메이저는 이미 그곳에 들뽀에 걸린 랜턴 아래에 짚을 깔고 편안하게 앉아 있었다. 열두 회를 산 그는 최근에 살이 조금 졌는데 그래도 여전히 위험에 넘치는 돼지였다. 송곳니를 단 한 번도 자르지 않았음에도 그는 현명하고 자유롭게 보였다. 이윽고 다른 동물들이 하나 둘 도착하기 시작했고 각기 다른 모습으로 편안히 자리를 잡았다. 맨 처음 헛간에 들어온 건 블루벨, 제시, 그리고 핀처라는 세 마리의 개였다. 그 다음으로 돼지들이 나타나 곧장 연단 앞에 지피 깔린 곳에 편안히 앉았다. 암딱들은 창틀에 앉았고 비둘기들은 석가래에 앉아 날개를 파닥였다. 양과 암서들은 돼지들 뒤에 누워 꼴을 되새김질하기 시작했다. 집 마찰을 끊은 마린 복서와 클로버는 함께 들어갔는데 두 마른 아주 천천히 걸으며 그 털두성의 발굽을 땅에 내려놓았다. 그것은 집에 가려진 작은 동물들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무척 신경 쓴 행동이었다. 클로버는 성격이 인자하고 살집이 통통한 앞말이었는데 이미 중년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네 번째 새끼를 낳은 뒤로는 예전의 몸매로 돌아가지 못했다. 복서는 정말 덩치가 큰 마리였다. 18핸대가 넘는 키에다 웬만한 말 두 마리를 합쳐놓은 것만큼 힘이 셌다. 콧등에 길게 나 있는 하얀 줄 때문에 다소 우둔해 보였는데 사실 뛰어난 지능을 갖고 있지는 못했다. 그래도 복서는 그 끈기와 엄청난 노동력으로 널리 동물들에게 존경받고 있었다. 말 두 마리 다음으로는 흰 염소 뮤리엘과 당나귀 벤저민이 입장했다. 벤저민은 농장에서 가장 나이가 마른 동물이었고 성질도 가장 더러웠다.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으며 가끔 말할 때도 냉소적이었다. 예를 들면 그는 신이 파리를 쫓으라고 동물에게 꼬리를 주었다는 말을 들으면 아예 파리가 없어서 꼬리가 필요 없었으면 더 좋겠다고 말할 것이었다. 농장 동물 중에 오로지 그만 단 한 번도 웃은 적이 없었다. 왜냐고 물으면 웃을 일이 없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렇지만 공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아도 그는 복서를 무척 좋아했다. 둘은 보통 일요일이면 과수원 너머에 있는 작은 방목장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란히 서서 풀을 뜯었다. 두 마리 땅에 엎드리자 어미를 잃은 오리 새끼 여러 마리가 줄지어 헛간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미약하게 쨍쨍거리며 다른 동물에게 밟히지 않을 장소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찾았다. 클로버는 그 큰 앞발로 그들 주위에 일종의 벽을 만들어줬고 오리 새끼들은 그 안쪽에 편안하게 앉았다. 안락했는지 그들은 곧장 잠들었다. 거의 마지막 순간에 들어온 건 몰리였는데 그녀는 존스 씨의 이륜 경마차를 끄는 아름답지만 어리석은 하얀 앞말이었다. 거드름 피우며 우아하게 들어온 그녀는 각설탕을 깨물고 있었다. 앞쪽 근처에 자리를 잡은 그녀는 흰 갈기를 휙휙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갈기를 따 놓은 장식 리본을 모두가 보아주길 바라며 하는 행동이었다. 맨 마지막에 들어온 건 고양이였다. 그녀는 늘 그랬듯이 가장 따뜻한 곳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둘러보다 마침내 복소와 클로버 사이로 몸을 밀어넣었다. 고양이는 그곳에 만족했는지 기분 좋다는 듯이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으나 메이저의 연설 내내 단 한마디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렇게 동물들은 전부 모였지만 존스 씨가 길들인 까마귀 모지즈만은 헛간으로 오지 않고 뒷문 뒤에 있는 횃대에서 자고 있었다. 메이저는 동물들이 편안하게 앉아 정중하게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서 목청을 가다듬은 후 연설을 시작했다. 동무여러분, 내가 지난밤에 이상한 꿈을 꿨다는 이야기를 이미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꿈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하지만 꿈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먼저 하고 싶은 다른 말이 있으니까요. 내 생각에 동무여러분과 내가 함께 보낼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죽기 전에 내가 얻은 지혜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오래 살았습니다. 축사에 홀로 누워 생각할 시간도 그만큼 많았죠.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삶의 본성과 지금 이 순간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동무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동무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 특징을 똑바로 쳐다봅시다. 우리의 삶은 비참하고 고생스럽고 단명합니다. 우리는 태어나 우리 몸이 간신히 숨 쉴 정도로만 먹이를 제공받습니다. 또 우리들 중에 그렇게나마 숨 쉴 수 있는 동물들은 몸의 마지막 한 방울의 힘이 남아 있을 때까지 노동을 강요당합니다. 우리는 쓸모가 없다고 판단되는 즉시 끔찍하고 잔혹하게 도살당합니다. 한 살이 넘은 잉글랜드의 동물 중 여가와 행복의 의미를 아는 동물은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 잉글랜드에서는 그 어떤 동물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동물의 삶은 고통과 굴종의 그 자체입니다. 이건 명백한 진실이죠. 하지만 이것이 정말로 자연의 이체일까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너무나 척박하여 그 위에 사는 동물들이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할 수 없는 것일까요? 동물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잉글랜드의 땅은 비옥하고 기후가 훌륭하여 지금 사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동물에게 풍성하게 먹이를 제공할 수 있는 땅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농장 하나로도 12마리의 말, 20마리의 암소, 수백 마리의 양을 먹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동물이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안락하고 품위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계속 이처럼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바로 인간이 우리가 노동하여 생산한 걸 전부 도둑질해 가기 때문입니다. 동물 여러분, 이게 우리가 겪은 모든 문제에 대한 대답입니다. 문제는 인간, 그 한 단어로 요약됩니다. 인간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적입니다. 이 환경에서 인간만 제거되면 굶주림과 과로의 근본적인 원인이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인간은 생산하지 않고 소비하는 유일한 생물입니다. 우유를 주지도 않고 알을 낳지도 않습니다. 쟁기질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나약하고 토끼도 잡지 못할 정도로 뜀박질이 느립니다. 그런데도 동물의 왕 노릇을 하고 있지요. 인간은 우리에게 일을 시키고 간신히 굶주림을 모면할 만큼 최소한의 먹이를 주고 나머지는 전부 그들이 가져가 버립니다. 우리의 노동으로 땅을 갈고 우리의 똥으로 토지를 기름지게 해도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무엇입니까? 살 가죽 말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내 앞에 있는 암소 동무들 지난 한 해에만 대체 당신들의 몸에서 몇 천 갤런의 우유를 짜냈습니까? 새끼들을 강인하게 키워내는데 쓰여야 했던 그 우유 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의 적의 목구멍 너머로 마지막 한 방울까지 흘러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암탉 동무들 우리 대체 얼마나 많이 달걀을 낳았습니까? 그런데 그 달걀 중에 병아리로 부화한 건 얼마나 됩니까? 존소와 그가 부리는 일꾼들이 돈을 벌려고 남은 달걀을 모두 시장에 내답한 것 아닙니까? 클로버 동무 당신이 낳은 네 마리 새끼는 어디로 갔습니까? 동무에게 말년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마땅하고 또 동무를 봉양해 주었을 그 망아지들 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 모두 한 살이 되었을 때 팔렸습니다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고요 네 번이나 새끼를 낳고 또 밭에서 그토록 고되게 일해왔지만 빈약한 식량과 마국간 말고 그 대가로 받은 게 대체 무엇입니까? 또 이 비참한 삶 때문에 우리는 천수를 누리지도 못합니다 나는 투덜딜 일이 없습니다 운 좋은 동물 축에 들어가니까요 열두 해를 살았고 400마리가 넘는 자식들을 두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자연스러운 돼지의 삶입니다 하지만 결국에 잔이라는 칼질에서 벗어나는 동물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내 앞에 앉은 젊은 돼지 동물들 여러분은 1년 안에 도살장에 끌려가 끔찍한 비명을 내지르며 죽게 될 거요 우리 모두 이런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암소, 돼지, 암탉, 양, 동물이라면 모두 피할 수 없는 운명이지요 말과 개조차 더 나은 최후를 맞이하지 못합니다 복서동무 그 훌륭한 근육에 힘이 빠지는 바로 그날 존슨은 동물을 폐마 도축업자에게 팔아치울 거요 그 끔찍한 살은 동무에 목을 자르고 동무에 살을 삶아서 폭스하운드 사냥개들에게 던져줄 거요 개동무들 나이가 들고 이가 빠지면 존슨은 동무들의 목에 벽돌을 매달아 여기서 제일 가까운 연못에 던져서 수장시킬 것입니다 동무여러분 이처럼 분명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며 겪는 모든 해악이 인간의 폭압에서 나온 것입니다 인간만 제거하면 우리가 노동을 통해 생산한 건 모두 우리 차지가 됩니다 하룻밤 사이에 우리는 풍요롭고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이겠습니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온 힘을 다해 인간을 타도하는 일밖에 그게 바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려는 말입니다 동무들 반란을 일으킵시다 언제 반란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 일백년 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조만간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그건 내가 밟고 있는 지프를 보는 것처럼 확실합니다 동무들 얼마 남지 않은 삶 동안 이 목표에서 시선을 고정시키며 집중하십시오 무엇보다 내가 전하는 이 말을 다음 세대에도 전하십시오 그래야 후손들이 승리를 거둘 때까지 싸움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동무들 기억하십시오 이런 굳센 뜻이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주장에도 유혹되지 마십시오 인간과 동물이 함께 이익을 볼 수 있고 한쪽의 번영이 곧 다른 쪽의 번영이라는 소리엔 절대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전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인간은 자기 이익 말고는 다른 어떤 동물의 이익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동물들은 인간을 상대로 투쟁하면서 완벽한 일치를 이루고 완벽한 동료 정신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적입니다 모든 동물은 동무입니다 이 순간 헛간에서 엄청난 함성이 솟구쳤다 메이저가 연설하는 동안 네 마리의 큰 쥐는 구멍에서 몰래 나와 뒷다리와 엉덩이를 깔고 앉아 그의 말을 들었다 개들은 갑작스럽게 쥐가 나온 걸 보게 되었고 쥐들은 빠르게 도망쳐 구멍으로 들어간 덕분에 간신히 목숨을 구했다 메이저는 아빠를 들어 정숙을 요청했다 동무 여러분 넷만이 반대했는데 개 세 마리와 고양이였다 나중에 보니 고양이는 찬반 양쪽에 투표한 게 드러나기도 했다 메이저가 말을 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인간과 그의 모든 방식에 적의를 품는 게 우리의 의무라는 걸 늘 기억하십시오 두 다리로 걷는 자는 누구든 적입니다 내 다리로 걷거나 날개 달린 자는 친구입니다 또 기억해야 할 점은 인간과 투쟁하면서 인간을 닮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을 물리치더라도 그 악덕을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동물도 집에서 살거나 침대에서 자거나 옷을 입거나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돈을 만지거나 혹은 장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모든 습관은 사악합니다 무엇보다 그 누구도 다른 동물을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강하건 약하건 영리하건 우둔하건 우리는 모두 형제입니다 그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죽이면 안 됩니다 모든 동물은 형등합니다 동무여러분 이제 지난 밤 내가 꾼 꿈에 관해 말해드리겠습니다 그 꿈을 내가 여러분에게 말로 설명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사라진 세상에 관한 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꿈 덕분에 내가 오래전에 잊어버린 어떤 것이 다시 기억나더군요 아주 오래전 내가 새끼 돼지였을 때 어머니와 다른 암태지들은 오래된 노래를 부르곤 했는데 그분들은 그 노래 곡조와 처음 세 단어만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릴 적엔 그 곡조를 알았지만 그것은 오래전에 내 기억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지난밤 꾸었던 꿈에서 그 곡조가 다시 생각났어요 더 중요한 건 가사까지 기억나더라는 겁니다 오래전 동물들이 불렀으나 그 후 여러 세대의 기억에서 사라진 바로 그 노랫말이 동무여러분 나는 이제 그 노래를 여러분에게 들려줄 겁니다 나는 늙었고 목소리도 쉬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곡조를 가르쳐주면 여러분은 더 잘 부를 수 있을 겁니다 노래 제목은 잉글랜드의 동물들입니다 늙은 메이저는 목정을 가다듬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본인이 말한 것처럼 목소리는 쉬웠지만 노래는 꽤 괜찮게 불렀다 곡조는 아주 감동적이었는데 클리멘타인과 라쿠차라카 중간쯤에 해당하는 가락이었다 잉글랜드의 동물들이요 아일랜드의 동물들이요 이 지역의 동물들이요 내가 전하는 기쁜 소식에 귀를 기울여라 행복한 미래를 알리는 이 소식에 곧 그날이 다가오리라 그날이 오면 압제자 인간은 타도 될 것이며 잉글랜드의 기름진 들판은 동물들만 밟게 될 것이다 코뚜레는 코에서 사라질 것이며 마구는 우리의 등에서 떨어질 것이다 제갈과 박차는 버려져 영원히 녹슬어 버리고 무자비한 채찍은 다시는 등을 찢지 못하리라 그 풍요로움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밀과 보리, 괴리와 건초, 클러버와 콩, 사탕물은 그날이 오면 전부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잉글랜드의 들판은 환희에 빛날 것이고 물은 더 맑아질 것이며 산들바람은 더 상쾌하게 불 것이다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바로 그날에 그날을 위해 우리는 모두 힘써야 한다 비록 그날이 되기 전에 죽을지라도 암소와 말, 거위와 칠면조 모두는 자유를 위해 피와 땀을 흘려야 한다 잉글랜드의 동물들이요 아일랜드의 동물들이요 모든 지역의 동물들이요 내가 전하는 기쁜 소식에 귀를 기울여라 행복한 미래를 알리는 이 소식에 메이저가 이 노래를 부르자 동물들은 엄청난 흥분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메이저의 노래가 끝에 다다르기도 전에 다들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가장 지능이 떨어지는 축에 속하는 동물들조차 곡조와 가사 몇 마디를 흥얼거렸다 영리한 돼지나 개는 몇 분 만에 노래 가사를 통째로 외웠다 몇 번 예행 연습을 한 뒤 동물들은 무서우리만큼 일치된 목소리로 잉글랜드의 동물들을 열창했는데 그 엄청난 합창 소리에 농장이 떠나갈 정도였다 암소들은 음메하고 울었고 개들은 컹컹 짖었으며 양들도 음메하고 울었고 말들이 희인거리자 오리들도 꾀꾀하며 울었다 어찌나 노래 부르는 게 즐거웠는지 동물들은 연달아 다섯 번씩이나 되풀이했다 방해를 받지 않았더라면 밤새 그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소란스러운 소리에 존스 씨가 깨어났고 그는 마당에 여우가 들어왔다고 확신하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항상 침실 구석에 세워두는 6연발 엽총을 들고 나와 어둠 속으로 6발을 모두 발사했다 총알들이 헛간 벽에 박혔고 동물들의 모임은 황급히 끝났다 모든 동물이 각자의 잠자리로 도망쳤다 쟤들은 횃대로 날아올랐고 동물들은 집 이 위에 엎드렸다 온 농장이 한순간에 잠이 들었다 제 2장 그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 밤에 늙은 메이저는 잠을 자다 평화롭게 숨을 거뒀다 그의 시신은 과수원 기슬개 묻혔다 그것은 3월 초의 일이었다 이후 3개월 동안 농장에선 은밀한 활동이 벌어졌다 메이저의 연설 덕분에 농장의 똑똑한 동물들은 삶에 관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메이저가 예측한 반란이 언제 일어날지 몰랐고 그 반란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날 것으로 생각할 이유도 없었다 하지만 반란을 준비하는 게 그들의 의무라는 점은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 동물들을 교육하고 또 조직하는 일은 자연스레 돼지들이 맡았는데 돼지가 동물 중에 가장 영리하다고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돼지 중에서도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 건 스노볼과 나폴레옹이라는 두 수태지였다 존스 씨는 이 둘을 키워서 팔 생각이었다 나폴레옹은 다소 사납게 생긴 덩치 큰 버크셔 수태지였다 그는 농장 유일의 버크셔 돼지였는데 언면이 좋지는 않지만 고집이 세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평판이 있었다 스노볼은 나폴레옹보다는 쾌활한 돼지였다 말을 빠르게 하고 아주 창의적이었지만 나폴레옹보다는 뚝심이 모자란다는 평가였다 그 외 농장에 있는 다른 모든 수태지는 식용돼지였다 그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건 스킬러라는 작고 뚱뚱한 돼지였다 그는 무척 둥그스름한 볼을 갖고 있었고 두 눈을 반짝거렸으며 동작이 아주 민첩했는데 새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뛰어난 웅병가였고 어려운 점을 논의할 때는 좌우로 가볍게 뛰면서 꼬리를 흔드는 버릇이 있었는데 왜 그런지는 몰라도 그 동작은 무척 설득력이 있었다 어떤 동물들은 스킬러의 언변에 찬탄하면서 그는 검은색도 흰색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세 마리 돼지는 메이저의 가르침을 정교하게 가다듬어 하나의 완벽한 사상체계로 정립했다 그들은 그 체계를 동물주의라고 불렀다 존세시가 잠이 들면 그들은 한 주에도 여러 번 큰 헛간에서 은밀한 모임을 주최하고 다른 동물들에게 동물주의 원칙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처음에 세 마리의 돼지는 어리석고 무관심한 동물들과 직면하게 되었다 몇몇은 존스 씨에게 충성하는 것이 동물의 의무라고 대꾸했다 그들은 존스 씨를 주인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존스 씨가 우리를 먹여주는데 그가 사라지면 우리는 굶어 죽게 된다 같은 단순한 말을 짓거리기도 했다 또 어떤 동물들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 일을 왜 신경 써야 해? 라고 하거나 어차피 그 반란이란 게 일어날 거라면 우리가 공을 들이거나 말거나 무슨 차이가 있어? 같은 질문을 하기도 했다 그러면 돼지들은 그런 생각이 동물주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 온갖 고생을 다해야 되었다 그 중에서 가장 멍청한 질문은 흰 앞말인 몰리의 입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녀가 스노볼에게 물은 맨 처음 질문은 이랬다 반란 이후에도 설탕이 있을까? 스노볼은 이 질문에 단호하게 대꾸했다 없지? 이 농장에서 설탕을 만들 수단이 없어 게다가 동무는 설탕 같은 건 필요 없어 귀리와 건초라면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지 갈기에 매단 리본은 계속 달고 있을 수 있을까? 몰리가 물었다 동무 스노볼이 대답했다 그렇게 아끼는 리본은 굴종의 증표에 불과해 자유가 그런 리본보다 훨씬 더 값지다는 걸 왜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몰리는 동의했지만 그리 설득된 것 같은 목소리는 아니었다 돼지들은 길들여진 까마귀, 모지즈가 퍼뜨리는 거짓말에는 더욱 힘들게 대응해야 되었다 존스 씨가 특히 아끼는 염한 동물인 모지즈는 간첩이자 고자질쟁이었지만 동시에 아주 영리하게 말하는 능력을 갖추기도 했다 그는 슈가 캔디의 마운틴이라는 신비한 곳이 존재하며 모든 동물은 죽으면 그곳으로 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모지즈는 그곳은 구름들의 위쪽, 저 높은 하늘 어딘가에 있다고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슈가 캔디의 마운틴에서는 한 주가 모두 일요일이며 1년 내내 클로버가 제철이고 각설탕과 아마인 찌꺼기가 울타리에서 지천으로 자란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물들은 모지즈를 미워했다 그가 말만 많이 하지 일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몇은 슈가 캔디 마운틴의 존재를 믿었고 그래서 돼지들은 동물들에게 그런 곳은 없다는 걸 납득시키느라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돼지들의 말을 가장 충실하게 따르는 동물은 짐 마차 말인 복서와 클로버였다 두 말들은 스스로 뭔가 생각하는 걸 무척 힘들어했지만 돼지들을 스승으로 받아들인 뒤로는 그들에게서 들은 걸 전부 그대로 받아들여 모두 마땅하고 옳은 말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동물들에게도 전했다 두 말은 큰 헛간에서 열리는 비밀 모임에 꾸준히 참석했고 모임이 끝날 때 늘 부르는 잉글랜드의 동물들을 앞장서서 불렀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반란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쉽게 성공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존스 씨는 가혹한 주인이긴 했어도 유능한 농부였는데 최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소송에 휘말려 돈을 잃어버리자 크게 낙담했고 건강을 해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다 며칠 내내 그는 부엌에 있는 등 높은 나무 의자에서 빈둥거리며 신문을 읽고 술을 마셨는데 때로는 맥주에 적신 빵 껍질을 모재재에게 던져주기도 했다 존스 씨가 쓰는 일꾼들 역시 나태하고 불성실했다 밭엔 잡초가 무성했고 건물들은 지붕을 보수할 필요가 있었으며 산 울타리는 멋대로 방치되었다 동물들은 먹이를 제대로 주지 않아 굶주리고 있었다 6월이 되었고 건초는 잘라내도 좋을 정도로 거의 다 자랐다 세례 요한 축일 전날은 토요일이었는데 존스 씨는 윌링던에 있는 레드라이언 선술집에서 크게 쥐해 축일인 일요일 한낮이 될 때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일꾼들은 아침 일찍 우유를 짜고 이어 토끼 사냥을 나갔는데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는 건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 존스 씨는 돌아오자마자 곧장 거실에 소파로 가서 뉴스 오브 더 월드 신문지를 얼굴에 덮고 고라 떨어졌고 그리하여 저녁이 되었는데도 동물들은 여전히 굶고 있었다 마침내 동물들은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 암소 한 마리가 자신의 뿔을 들이받아 저장고의 문을 부셨고 모든 동물이 사료통에 달려들어 배를 채우기 시작했다 바로 이때 존스 씨가 일어났다 이후 존스 씨와 그의 일꾼 네 사람은 손에 채찍을 주고 저장고로 들어와 사방팔방으로 채찍질을 해댔다 그것은 굶주린 동물들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학대였다 사전 모의를 한 것도 아니지만 동물들은 합심하여 자신을 박해하는 인간들에게 달려들었다 존스와 일꾼들은 갑자기 온 사방에서 동물들에게 바치고 차이게 되었다 이제 상황은 그들이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동물들이 이렇게 광포하게 날뛰는 걸 여태껏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지금껏 마음대로 굳다 하고 혹사했던 동물들이 갑자기 폭동을 일으키자 그들은 겁에 질렸다 그들은 동물들의 공격을 막아내려고 애썼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포기하고 도망쳤다 다섯 명 전원이 1분 만에 있는 힘을 다해 주 도로로 이어지는 짐마차 길로 도망쳤고 동물들은 한껏 기가 올라서 그 뒤를 쫓았다 침실 창문으로 저장고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상황을 지켜보던 존스 부인은 서둘러 몇 가지의 소지품을 여행용 가방에 집어넣고 다른 방향으로 피신하여 농장을 빠져나왔다 모지지는 횃대에서 솟아올라 도망치는 여주인을 따라 날아가며 크게 깍깍 울어댔다 그러는 사이에 동물들은 존스와 일꾼들을 도로로 몰아내며 빗장이 다섯 개 달린 대문을 쾅 하고 닫았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깨닫기도 전에 반란은 성공을 거둔 것이었다 존스는 쫓겨났고 메이너 농장은 동물들의 것이 되었다 처음 몇 분 동안 동물들은 그들에게 찾아온 행운을 거의 믿을 수가 없었다 이어 그들이 처음으로 한 행동은 무리를 지어 농장 주위를 달리는 것이었다 혹시나 인간이 농장 어딘가에 숨어있지 않나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런 다음 동물들은 농장 건물들로 경쟁하듯 몰려가서 존스의 증오스러운 지배를 생각나게 하는 흔적들을 모조리 없애버렸다 마구 칸 끝에 있는 마구 보관실 문은 뜯겼고 재갈, 콧돌에, 개 목걸이, 존스 씨가 돼지와 양을 거세할 때 쓰던 잔인한 칼은 모조리 우물 속으로 던져졌다 곧비, 눈 가리개 가죽, 말의 목에 거는 모멸적인 사료 망태는 마당에서 타오르는 쓰레기 소각용 모닥불 속으로 던져졌다 채찍 역시 마찬가지였다 모든 동물은 채찍이 불 속에 던져지는 모습을 보고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깡충깡충 뛰었다 스노볼은 보통 장달에 말의 갈개와 꼬리에 매달던 리본 역시 불에다 던져 넣었다 이 리본 역시 스노볼이 말했다 옷처럼 인간의 흔적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동물은 반드시 알몸이어야 합니다 복선은 이 말을 듣자 작은 밀짚모자를 가져왔다 이 모자는 여름에 파리가 귀에 달라붙는 걸 막으려고 썼던 것이었다 그가 모자를 던져 넣자 그것은 불 속에서 다른 물건과 함께 활활 타올랐다 아주 짧은 순간에 동물들은 존스 씨를 떠올리게 하는 물건들을 모두 파괴했다 나폴레옹은 동물들을 이끌고 저장고 헛간으로 돌아가 모두에게 평소보다 두 배 많은 옥수수를 배급했다 개들은 각자 두 개의 비스킷을 받았다 이후 동물들은 잉글랜드의 동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7번 불렀고 그런 다음 편안히 자리에 누워 일찍이 전에는 자본적이 없는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동물들은 늘 그랬던 것처럼 새벽에 일어났다 그리고 갑자기 지난 밤에 벌어진 영광스러운 일을 기억해 내고서 모두 목초지로 달려나갔다 목초지에서 조금 아래로 내려가면 작은 언덕이 있었는데 그곳에선 농장 대부분이 내려다 보였다 동물들은 언덕 꼭대기로 몰려갔고 맑은 아침 햇살 속에서 농장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제 그건 그들의 것이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바로 그들의 소유였다 그런 생각을 하자 동물들은 황홀경에 빠져 빙글빙글 뛰어다녔다 그들은 흥분을 주체하지 못해 공중으로 펄쩍펄쩍 뛰어오르기도 했다 그들은 이슬 위로 구르고 달콤한 여름 풀을 한입 가득 뜯어먹기도 했다 또 검은 흙덩이를 박차면서 그 흙에서 나는 풍성한 향기를 킁킁거리며 냄새 맡기도 했다 그런 다음 동물들은 농장 전체를 돌며 시찰했다 그들은 농경지, 건초용 목초지, 과수원, 저수지, 작은 숲을 살피면서 감탄하여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들은 마치 단 한 번도 이런 걸 본 적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 순간에도 이 모든 게 그들의 것이라는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 이어 동물들은 줄을 서서 농장 건물로 돌아왔는데 본체에 문박해서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발걸음을 멈췄다 이 본체 역시 그들의 것이었지만 그들은 겁이 나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잠시 후에 스누볼과 나폴레옹이 나서서 어깨로 출입문을 들이받았다 이어 동물들은 한 줄로 본체로 들어갔는데 어떤 것도 건드리면 안 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극도로 신경을 써서 걷고 있었다 그들은 발끝으로 살금살금 걸으며 이 방 저 방을 돌아다녔는데 간신히 속삭이는 것 이상으로 말하기를 두려워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깃털 매트리스를 깐 침대, 거울, 말에 털을 넣어 만든 소파, 무증 양탄자, 거실의 벽난로 위, 선반 위에 걸린 빅토리아 여왕의 석판화 같은 아주 호화스러운 물건을 보며 일종의 경애감을 느꼈다 본체 계단을 내려온 그들은 몰리가 사라졌다는 걸 깨달았다 동물들이 다시 돌아가 보니 그녀는 여전히 제일 좋은 침실에 남아있었다 그녀는 존스 부인의 화장대에서 푸른 리본을 가져와 어깨에 대고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아주 멍청하게 감탄하고 있었다 다른 동물들은 그녀를 크게 나무라고 이어 밖으로 나왔다 부엌에 매달린 돼지의 넓적다리 고기는 꺼내서 매장했고 부엌에 있던 맥주통은 복서가 말굽으로 차서 깨버렸다 그 외에는 본체에서 건드린 물건은 없었다 본체를 박물관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결의는 즉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동물들은 아침을 먹었고 그 후에 스노볼과 나폴레옹이 그들을 다시 한자리에 불렀다 동무여러분 스노볼이 말했다 지금은 6시 반이고 앞으로도 하루가 길게 남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건초 수확을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먼저 처리해야 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돼지들은 지난 석 달 동안 존스 씨의 아이들이 공부하고 쓰레기 더미에 버린 낡은 철자 교본으로 읽고 쓰는 법을 독학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나폴레옹은 검은색과 흰색 페인트 통을 가져와 달라고 하고는 앞장서서 주 도로로 통하는 5개의 빗장이 걸린 대문으로 나아갔다 글씨를 가장 잘 쓰는 스노볼은 앞발의 관절 사이에 붓을 끼우고는 가장 위에 있는 빗장에 적힌 메이노 농장이라는 글을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동물농장이라고 적어 넣었다 지금부터는 이것이 바로 농장의 이름이 될 터였다 이 일을 마친 뒤 그들은 농장 건물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스노볼과 나폴레옹은 사다리를 가져오라고 하여 그것을 큰 헛간의 벽에 세워두게 했다 그들은 지난 석 달 동안 연구한 결과 돼지들이 동물주의 원칙을 일곱 가지 개명으로 유약하는 데 성공했다는 말도 전했다 일곱 개명은 이제 벽에 기록될 것이었다 이 개명은 동물농장의 모든 동물이 이후 영원토록 생활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불변의 법률로 작용할 것이었다 돼지가 사다리 위에서 균형을 잡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스노볼이 사다리에 올라가서 작업 준비를 마치는 데는 당연히 어려움이 있었다 작업이 시작되었고 스킬러는 스노볼보다 몇 단 아래에서 페인트 통을 잡고 서 있었다 일곱 개명은 타르를 칠한 벽에 흰 페인트로 적혔고 아주 큼지막하게 적어서 32야드 떨어진 곳에서도 보일 정도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일곱 개명 1. 두 다리로 걷는 것은 적이다 2. 내 다리로 걷거나 날개가 있는 것은 친구이다 3. 어떤 동물도 옷을 입어선 안 된다 4. 어떤 동물도 침대에서 자면 안 된다 5. 어떤 동물도 술을 마시면 안 된다 6.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죽여선 안 된다 7.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개명은 아주 깔끔하게 적혔다 친구가 프레인드로 잘못 적혔고 다리와 날개에 들어있는 글자 S 중 하나가 거꾸로 적힌 걸 제외하면 철자는 일관되게 정확했다 스노볼은 다른 동물들을 위해 개명을 큰 소리로 읽었다 모든 동물은 고개를 끄덕이며 전적으로 동의했고 영리한 동물들은 즉시 개명을 외우기 시작했다 동부 여러분 스노볼이 페인트 붓을 내던지며 말했다 이제 건초용 목초지로 갑시다 존수와 일꾼들이 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건초를 수확하여 우리의 체면을 살립시다 하지만 이때 얼마 전부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던 암소 세 마리가 크게 울음소리를 냈다 24시간 동안 우유를 짜지 않아 저통이 거의 터지려고 했기 때문이다 돼지들은 잠깐 생각하더니 양동기를 가져오게 해서 꽤 성공적으로 우유를 짜냈다 그들의 앞발은 우유 짜는 작업에 아주 잘 적응했다 곧 다섯 양동이가 거품이 있는 우유로 가득 찼고 많은 동물이 상당한 흥미를 가지고 그것을 쳐다보았다 그 우유는 어떻게 할 거야? 누군가가 물었다 존슨은 가끔 우리 사료에 약간 섞어주곤 했는데 암탉 중 한 마리가 말했다 우유는 신경 쓰지 마시오 동무들 나폴레옹이 양동이 앞에 서서 소리쳤다 잘 처리할 거요 수확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소? 스노벌 동무가 앞장설 거요 난 몇 분 뒤에 따라가겠소 자 동무들 나아갑시다 건초가 기다리고 있으니 이리하여 동물들은 목초지로 가서 건초 수확을 시작했다 저녁에 돌아와 보니 우유는 사라지고 없었다 제 3장 건초를 걷어들이느라 동물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땀을 흘렸던지 그래도 그 노력은 보상을 받았다 수확 작업은 기대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었기 때문이다 때로 일은 힘들었다 동물들은 도구를 쓸 수 없었기에 크게 불리했다 애초에 도구 자체가 인간이 쓰도록 설계되었기에 동물들은 뒷다리로 서지 않는 이상 하나라도 쓸 수 있는 것이 없었다 하지만 돼지들은 무척 영리해서 모든 어려움을 우회하는 방법을 생각해냈다 말들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그들은 밭이라면 모르는 곳이 없었고 불베기와 갈키질에 관해서라면 존스와 일꾼들보다 훨씬 잘 알았다 돼지들은 일을 하지 않고 다른 동물들을 지시하고 감독했다 탁월한 지식을 가진 돼지들이 지도자가 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복서와 클로보는 스스로 건초배는 도구나 썰애를 등에다 걸고서 착실하게 밭을 걸어 다녔다 그들의 뒤로는 돼지 한 마리가 걸어 다니며 상황에 따라 이랴 동무 아니면 워워 뒤로 오시오 동무 같은 소리를 냈다 도움이 되든 말든 동물들은 전원 예외 없이 건초를 옮기고 모으는 일에 달려들었다 심지어 오리와 암탉도 부리로 몇 가지 건초를 짚는 식으로 종일 햇볕에서 일하는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다 마침내 동물들은 존스와 일꾼들의 평균 작업 시간보다 이틀이나 더 빨리 수확을 마쳤다 더욱이 동물들은 농장에 설립된 일에 가장 많은 건초 수확량을 기록했다 낭비되는 건초는 전혀 없었다 암탉과 오리는 예리한 눈초리를 반짝거리며 마지막 하나 남은 건초까지 긁어모았다 농장의 그 어떤 동물도 건초 한 줄기라도 훔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여름 내내 농장의 일은 계획대로 시계바퀴처럼 착착 진행됐다 동물들은 이처럼 행복한 적이 없었다 입으로 넣는 모든 음식이 더할 나위 없는 즐거움이었다 이제 음식은 그들 자신을 위해 생산한 진정한 자신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주인이 맞이 못한 표정으로 조금씩 나눠주는 그런 먹이와는 차원이 달랐다 쓸모없는 기생충 같은 인간이 사라졌으니 모두가 더 많은 음식을 먹게 되었다 비록 동물들은 여가 시간을 즐기는 데 익숙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여가 시간 역시 더 늘어났다 동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예를 들면 이후에 옥수수를 수확할 때 농장의 탈곡기가 없었기에 아주 원시적인 방법으로 작업했다 그들은 옥수수 줄기를 짓밟아 무너뜨렸고 겉껍질을 입김으로 불어서 날렸다 하지만 돼지들이 영리하고 복서가 엄청난 힘을 발휘했기에 어려운 상황을 늘 헤쳐나갈 수 있었다 복서는 모두에게 존경을 받았다 그는 존스가 있을 때도 열심히 일했지만 지금은 새마리말의 몫을 하고 있었다 농장일 전부가 그의 힘센 어깨에 의지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는 무거운 것을 밀고 당겼고 항상 고된 일을 맡아서 했다 그는 어린 수탁에게 특별히 부탁하여 아침에 다른 동물보다 30분 먼저 자신을 깨워달라고 하고서 정규 일가가 시작되기 전에 가장 힘이 필요한 것으로 가서 자발적으로 일했다 그는 문제가 닥치고 차질이 생길 때마다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겠어 라고 말했다 그는 일찍이 그 말을 자신의 좌우명으로 받아들인 바 있었다 모든 동물은 그들의 능력에 맞게 일했다 예를 들면 암탉과 오리는 수확할 때 떨어진 옥수수를 모아 다섯 부쉐를 걷어들였다 아무도 도둑질하지 않았고 아무도 배급에 대해 투덜대지 않았다 예전에는 말다툼하고 물어 뜯고 질투하는 일이 생활 속의 다반사였지만 이젠 그런 모습은 거의 사라졌다 모두가 아니 거의 모두가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 그러나 몰리는 아침에 잘 일어나지 못했다 그녀는 발굽에 돌이 끼었다는 이유로 남들보다 빨리 일터를 떠나기도 했다 고양이는 별난 행동을 했다 해야 할 일이 생기면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녀는 몇 시간 동안 쭉 사라졌다가 식사 시간이 되면 다시 나타났다 또는 일이 끝난 저녁때에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것처럼 슬며시 나타났다 하지만 그녀는 늘 그럴듯한 핑계를 대고 무척 사랑스럽게 그르렁그르렁 했기에 동물들은 고양이가 좋은 의도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늙은 당나귀 벤저민은 반란 이후에도 변한 게 별로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가 존스가 있을 때와 다를 바 없이 천천히 고집스러운 방식으로 일을 했는데 그렇다고 태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또 추가로 일을 더 하겠다고 자원하지도 않았다 반란과 그 결과에 관해 그는 아무런 의견도 내지 않았다 존스가 사라졌으니 지금이 더 행복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만 말했다 당나귀는 오랜 시간을 살지 너희들 중 아무도 죽은 당나귀를 본 적은 없을걸 다른 동물들은 그런 아리송한 대답을 듣는 것에 만족하는 수밖에 없었다 일요일엔 작업이 없었다 아침 식사는 평소보다 한 시간 늦게 나왔다 아침을 먹은 다음엔 매주 빼놓지 않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식이 있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깃발을 올리는 것이었다 스노볼은 마구실에서 전에 존스 부인이 쓰던 낡은 초록색 식탁볼을 발견하고 그 위에 발굽과 뿔을 흰 페인트로 그렸다 매주 일요일에쯤 본체 정원에서 깃대에 매달려 올라간 게 바로 이 식탁볼 깃발이었다 스노볼은 초록색은 잉글랜드의 초록빛 들판을 나타내며 발굽과 뿔은 인간이 타도되었을 때 등장하게 되는 미래의 동물공화국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깃발 개양 이후 모든 동물은 무리를 이루어 회의실로 알려진 큰 헛간에서 열리는 총회에 참석했다 여기서 다음 주에 할 일을 계획했고 결의안이 제안되고 토론되었다 늘 결의안을 제안한 건 돼지들이었다 다른 동물들은 투표하는 방법은 알았지만 스스로 결의안을 생각해내지 못했다 토론에서 가장 능동적인 건 단연코 스노볼과 나폴레옹이었다 하지만 이 둘은 절대 합의를 하는 적이 없었다 한쪽이 제안하면 다른 쪽이 그의 반대했다 고령으로 일을 할 수 없는 동물들에게 제공할 쉼터로 과수원들의 작은 박목장을 선정한 날은 결의안이 통과된 뒤에도 둘은 동물 종류에 따른 은퇴 연령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회의는 늘 잉글랜드의 동물들을 부르는 것으로 끝났다 오후는 각자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으로 주어졌다 돼지들은 마구실을 자기들이 쓸 본부로 확보했다 여기서 저녁이 되면 그들은 대장장일, 목공일 그 외 다른 필요한 기술을 본체에서 가져온 책을 통해 익혔다 스노볼은 여러 동물들을 위원으로 임명하여 그가 동물위원회라고 부르는 조직을 만드느라 분주했다 그는 그 일에 끈덕지게 달라붙었다 그는 암탉들로는 달걀 생산위원회를 암소들로는 깨끗한 꼬리 연맹을 만들었다 또한 야생동무제교육위원회는 지와 토끼를 길들이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 양들로는 더 하얀 양털 운동을 만들었고 그 외에도 다양한 다른 조직들이 생겼다 이와는 별개로 글을 읽고 쓰는 법을 알려주는 강의도 마련되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이런 계획은 실패작이었다 예를 들면 야생동물을 길들이려는 시도는 거의 시작하자마자 실패했다 야생동물들은 거의 이전처럼 행동했고 너그럽게 대하면 그걸 이용하려고만 했다 고양이는 재교육위원회에 참가하여 며칠 동안은 아주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어느 날엔 지붕 위에 앉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참새에게 말을 거는 고양이의 모습이 발견되었다 그녀는 모든 동물이 이젠 동무이니 참새도 자신의 발 위에 내려앉아 쉬면 된다고 말하는 중이었다 하지만 참새는 계속 거리를 두었다 하지만 글을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치는 강의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가을이 되자 거의 모든 동물농장이 어느 정도는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다 돼지들은 이미 완벽하게 글을 읽고 쓸 수 있었다 개들은 글을 아주 잘 읽었지만 일곱 개명 말고 다른 걸 읽는 일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염소 뮤리엘은 개들보다 글을 더 잘 읽었는데 때로는 쓰레기 더미에서 찾은 신문 조각을 가져와 저녁이면 다른 동물들에게 읽어주곤 했다 벤저밀은 돼지만큼 글을 잘 읽었지만 절대 자기 능력을 보여주는 일이 없었다 그는 자기가 아는 한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없다고 말했다 클로버는 알파벳은 전부 배웠지만 그것을 모아 단어로 만들지는 못했다 복서는 알파벳 D 이상 넘어가지 못했다 그는 그 큰 발굽으로 땅에다 A, B, C, D를 써놓고는 두 귀를 뒤로 젖히고 때로는 앞머리를 흔들기도 하면서 글자들을 바라봤다 그는 최대한 집중하여 다음에 무슨 글자가 오는지를 기억하려고 했지만 결코 성공하지 못했다 사실 몇 번 정도 E, F, G, H를 떠올리기도 했지만 그 네 글자를 기억하고 나면 늘 A, B, C, D를 까먹었다 마침내 그는 첫 네 글자에 만족하기로 하고 매일 기억을 되살리고자 한두 번 정도 그 네 글자를 써보는 버릇을 들였다 몰리는 자기 이름에 사용되는 여섯 글자를 제외하곤 글자를 배우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나무에 잔가지를 모아 아주 깔끔하게 자기 이름을 쓰고 한두 송이의 꽃을 가져와 그것을 장식하고는 그 주변을 걸으며 스스로 감탄했다 그 외에 다른 농장 동물들은 A에서 더 넘어가지 못했다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동물들 가령 양, 암탉, 오리 등은 일곱 개명도 외우지 못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스노볼은 한참 생각하고는 일곱 개명은 사실 하나의 격언으로 유약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그 격언은 바로 내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나쁘다였다 스노볼은 이 격언이 동물주의 사상의 정수를 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한 이 격언을 완전히 파악한 동물이라면 누구든지 인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새들은 두 다리를 가지고 있기에 처음에 이 격언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스노볼은 그렇지 않다는 걸 입증했다 동부들 새의 날개는 추진력을 내는 기관입니다 그걸로 속임수를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날개는 다리로 간주해야 합니다 인간의 특징은 손입니다 그걸로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니죠 새들은 스노볼의 장황한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의 설명은 받아들였다 모든 비천한 동물들은 새로운 격언을 외워서 배우는 일을 시작했다 내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나쁘다는 격언은 헛간 벽 일곱 개명 위에 그것보다 좀 더 큰 글자로 적혔다 일단 외우는 데 성공하자 양들은 이 격언을 무척 좋아하게 되었다 그들은 들판에 누워있을 때 빈번하게 내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나쁘다 내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나쁘다 라고 합창했다 심지어 그들은 지칠 줄도 모르고 몇 시간 동안 쉬지 않고 그 격언을 외치기도 했다 나폴레옹은 스노볼이 조직한 위원회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는 이미 성장한 동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어린 동물들에게 하는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시와 블루벨은 건초 수화기에 끝나고 얼마지 않아 아홉 마리의 튼튼한 새끼를 낳았다 나폴레옹은 새끼들이 젖을 떼자마자 자신이 그들의 교육을 책임지겠다면서 어미들로부터 떼어놓았다 그는 마구실 중 사다리로만 올라갈 수 있는 다락에 강아지들을 데려가 농장에서 격리시켰고 다른 동물들은 곧 그들의 존재마저 잊게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진 우유의 행방이 드러나게 되었다 우유는 매일 돼지들의 사료에 섞여 들어가고 있었다 사과는 이제 잘 익어가는 중이었고 과수원의 풀밭은 바람에 떨어져 여기저기 흩어진 사과들만 있었다 동물들은 당연히 떨어진 사과들이 공평하게 분배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어느 날 돼지들의 식사용으로 쓴다면서 떨어진 사과를 모두 모아 마구실로 가져오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이에 몇몇 동물은 투덜거렸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모든 돼지는 이 문제에 관해 전적으로 합의된 상태였다 스노볼과 나폴레옹조차 서로 의견을 달리하지 않았다 스킬러는 해명을 할 목적으로 여러 동물들 앞에 파견되었다 동물들은 스킬러가 소리쳤다 우리 돼지들이 이기적이고 특권의식이 있어 이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실은 우유와 사과를 좋아하는 돼지는 몇 없습니다 나 역시 싫어하는 건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이런 일을 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동물들 과학으로 증명된 바와 같이 우유와 사과에는 돼지의 건강에 절대 필요한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돼지들은 지식노동자입니다 이 농장을 관리하고 조직하는 건 전적으로 우리 돼지들 몫이라고요 우리 동무 여러분의 복지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유를 마시고 사과를 먹는 건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돼지들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십니까? 존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요 존스가 다시 돌아올 겁니다 아주 확실한 일입니다 동무 여러분 스킬러가 거의 애원하듯 소리쳤다 그는 좌우로 가볍게 뛰면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다 여러분 중에 존스가 다시 돌아오는 꼴을 보고 싶은 사람은 분명 아무도 없겠지요 동물들이 한 가지에 확신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건 존스가 돌아오는 것만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몰고 가자 동물들은 더는 할 말이 없었다 돼지들의 건강이 중요하다는 건 너무나 명확했다 결국 우유와 떨어진 사과 그 이후 익은 사과까지는 돼지들 몫이라는데 모두가 이의 없이 동의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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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